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핫하죠, 지금? 이거 엔드게임 피규어 아닌데 지금 나와가지고 엄청 뒷북임에도 불구하고 핫한 그런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마펙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버전의 Thor. 오늘 싹 정리해드릴게요. 박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 살짝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면 거의 다 보이죠? 늘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마펙스. 또는 너무 잘 보이고요. 옆에 스톤 브레이크 보이고 이펙트 파츠, 그리고 살짝 보이는 망토가 없는 바디 상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옆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뒤에는 간략한 설명들, 그림만 딱 봐도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메디컴 토이, 마블, 어벤져스 이런 표시되어 있고요. 헤드가 3개라는 거? 기가 막히죠? 이건 이펙트 파츠 낀 전체적인 모습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로고가 있고요. 밑에는 여러 가지 설명과 추이사항, 라이센스 관련에 대한 거. 이거, 이거, 이거. 정품 홀로그램이죠? 메디컴 토이에 정품 홀로그램 되어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네요. 배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이 해자, 해자 이런 해자가 없죠? 와, 보십시오. 영롱한 헤드 3개. 기가 막힙니다. 여기 보이시는 스톤 브레이커, 이펙트, 번개 이펙트 파츠 되어 있고요. 위에 맨팔뚝에 상체가 들어있습니다. 손은 껴져 있는 것까지 총 4쌍이고요. 망토에 와이어도 들어있습니다. 와, 토르 한번 빨리 꺼내봐야겠죠? 마펙스 인피니티 워 버전의 토르. 잘 나왔네요. 네, 인정합니다. 정말 잘 나왔고요. 요즘에 아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QC가 너무 안 좋다, 마감이 안 좋다, 불량도 엄청 많고요. 아주 난리가 아닌데 저도 불량이라면 불량이랄 수 있겠는데 망토에 철사가 부러졌네요. 아, 이거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거 제껴놓고 얘기를 해보자면 망토 재질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프로포션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도형 자체에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좀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디테일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토르 헤드, 크리스 샘스워스 헤드 어떠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살색 옆에 이렇게 수염이 있는데 수염이 너무 칠하다 맞는 느낌이라서 수염이 났는데 살색이야? 네, 이것만 조금 리터치를 해줘도 굉장히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이나 다른 영상 리뷰를 보니까 볼살이 좀 많은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실 토르가 볼살이 별로 없어요. 이 볼 쪽에 음영 터치를 좀 해주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다만 안타까운 게 이쪽에 머리 파인 거 이게 이제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땜빵 생긴 것처럼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눌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반다이는 그런 걸 되게 잘 구사해줬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턱 밑에 부분까지도 생각보다 꽤나 절개선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어요. 얼굴 모양이 이게 턱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턱 안쪽까지 이렇게 여유를 준 건 마치 12인치 헤드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꽤나 나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 얘기가 많은 게 이쪽 부분 어깨 쪽 부분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고 도색 까짐이라던가 이염이 많았는데 저는 다행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동성 자체는 뭐 좋습니다. 조금 헐렁한 느낌인데 고정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목이 이쪽도 볼관절이 되어 있고 밑에 쪽도 볼관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유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어차피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죠? 네. 근데 조금 잘 빠진다는 거 어깨 쪽으로 오게 되면요. 조금 특이했던 게 여기에 이렇게 유격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은 유격이 거의 안 보이고 이게 다 붙어 있거나 그런데 여긴 조금 유격이 보여가지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를 볼 수 있고 이쪽 안쪽으로 아직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망토가 들어가서 안쪽에서 철사를 잡아주는 건데 잡아주는 부분 밑에가 부러졌어요. 철사고. 가능하다면 이걸 이제 분리해서 저는 철사를 갈아줄 생각입니다. 어깨 쪽 보시게 되면 여기 연장되는 어깨 관절이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깜짝이야. 팔이 빠지네요.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쪽으로 가동이 됩니다. 위아래도 살짝 가동이 되죠. 전반적인 쉐입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가동성도 놓치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디테일들 잘 살려줬습니다. 몰드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해 준 거 꽤나 괜찮습니다. 이 안쪽에 목덜미에도 이렇게 몰드 괜찮고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광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물은 살짝 광팔이 모자란다. 뭐 그게 조금 아쉽긴 하겠고요. 이두 쪽에 이렇게 절개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고요. 팔 돌아가는 건 뭐 딱 여타 다른 피규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여기 또 이중 관절이라 팔 잘 접히고 하박 쪽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손목 빡빡하게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 교환하실 때는 이렇게 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세게 잡아 빼거나 방향을 다르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체 보시게 되면 흉부 쪽에도 이렇게 불관절로 되어 있어서 흉부 쪽에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몰드 나쁘지 않고 이런 데 이펙트 파츠로 교환할 수 있게끔 이게 다 분리가 되는데 안 빠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심해서 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허리띠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허리띠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허리가 너무 하이웨스트야.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가슴 쪽, 흉부 쪽 흉갑이 조금만 더 앞으로 튀어나왔어도 옆에서 보면 약간 좀 밋밋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햄식이가 엄청나게 또 갑발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바지 느낌도 괜찮습니다. 주름도 잘 표현해 줬고요. 고관절 아주 살짝 연장됩니다. 그렇게 가동성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중관절이라 이렇게 접히고요. 자연스러운 접힘 보여줍니다. 여기 부츠도 되게 잘 조용해 줬고 요런 디테일들 놓치지 않았어요. 발목도 잘 움직여주고요. 발끝도 접힙니다. 발바닥에는 메디컴 토이 차이나 아유 다 차이나야 아주 그냥 뒷모습 보게 되면 뒷모습도 빼놓지 않고 잘 조용해 주고 또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검은색 무채색 톤들의 피규어들이 색깔을 조금씩 톤의 변화를 줘가지고 이제 도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허접해 보일 수 있는데 마펙스 토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망토 보시게 되면 망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름이 잡혀져 있고요. 여기에 와이어 철사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부러져가지고 지금 이게 덜렁덜렁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쪽 다 부러졌어요. 하지만 여기 뒤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 요런 천의 느낌 질감 좋습니다. 요런데도 디테일 놓치지 않았고요. 요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포징 한번 지어보면서 파츠도 갈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뜯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만 요렇게 이제 뜯겨가지고 뜯었더니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부러졌어요. 제가 어차피 순접해야 될 것 같고요. 안쪽에 보니까 이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보니까 이쪽에 순접으로 돼가지고 고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 풀리면서 안에서 집어때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부러진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도 아마 이게 고정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뭔가 여기다 고정을 시켜주고 순접을 해야겠죠. 이쪽에다가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살살살살 띄어 보시면요. 제가 이쪽은 한번 실험적으로 지금 수리해서 고쳤는데 요렇게 떨어집니다. 망토가 떨어지는데 요게 이제 순접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요게 딱딱해요. 그래서 요기 있는 철사를 빼서 끝에만 이렇게 휘어줍니다. 그래서 끝에 휘어준 것을 요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향하게 해서 요기에 끝에 싹 걸리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순접을 해서 고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기다가 붙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가수리 깔끔하게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끝에를 휘어주고 안쪽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요기에 순접을 먼저 살짝 해줘서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틀에 맞춰서 붙여주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나머지 거 수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 드디어 망토를 잘 만져줬습니다. 망토 고쳐가지고 이렇게 포징을 한번 기본적인 걸 잡아봤는데요. 망토 때문에 더 살아나네요. 일단 잘 나온 것도 잘 나온 거지만 이 쉐입이 너무 잘 빠졌어요. 조형을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 뒤로 반다이 거라든가 마블 레전드 거랑 비교해드리고 핫토이 토르랑도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마펙스가 조형이 너무 잘 나와요. 헤드 같은 경우도 리페인트만 해준다면 이거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만 마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찍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손맛이 좀 떨어진다는 게 그게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망토도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일단 기본적인 포징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토우르 이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스톤브레이커 잡기 전이고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망토 때문에 역동적인 느낌을 네 이 망토 때문에 역동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형이 좋으면 포징을 해도 너무나 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조형이 조금 이상해지면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사실 망하는 아 이 포즈를 견디기에는 좀 발목이 무리가 있었나 보네요. 아무튼 뭐 최대한 지금 스탠드를 사용하지 않고 포징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게 좀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뭐 조형이 좋아가지고 포징을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된다는 거 아주 큰 장점이죠. 이제 스톤브레이크를 한번 지워봐야겠네요. 네 드디어 토르에게 스톤브레이크를 지워줬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스톤브레이크가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가지고 아 이게 정말 너무 아쉽네요. 이게 좀 커야 되는데 저거보다 제가 볼 때 한 30%는 더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꼼수를 좀 써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아무튼 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뭐 조형도 나쁘지 않고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다행히 분량은 없습니다. 뭐 역시 또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잘 어울리긴 하지만 아 그래도 안타까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런 포징도 굉장히 간지나게 잘 어울린다는 거 마펙스 아주 칭찬해. 네 토르 스톤브레이크 지고 이런 역동적인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이게 아주 기가 막히네요. 가꾸논이라고도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매우 잘 잡힌다. 일단 망토 때문에 효과가 만점이에요. 너무 좋아요. 역시 망토에는 와이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주름 잡힌 게 신의 한순 것 같아요. 주름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 밑에 처지지 않고 같이 모양이 잡히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조형도 좋고 포징도 잘 잡히고 가동성도 괜찮아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네 토르 박스 하트에 있었던 포징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다른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게 간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이거 나 혼자 좋아하는 건가?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놔도 아 간지가 너무 나는 거야 이게. 사실 그 박스 하트에는 이펙트 파츠가 껴져 있거든요. 스톤브레이크에 저는 일부러 뺐습니다. 이렇게 찍고 왜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찍으려고 이펙트 파츠는 좀 아껴 놓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네 진짜. 돌아와 버리겠네. 자 이제 드디어 이펙트 파츠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에 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스톤브레이커에 끼는 거고요. 갑옷에 있는 이 파츠들을 빼고 얘를 껴주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잘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펙스 인피니티 워토르 드디어 이펙트 파츠를 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거의 혁명이네요 이거. 너무 잘 어울리고 멋있고 아 이거 핫토이보다 나은 것 같아. 핫토이는 너무 큰 피규어에 저런 이펙트 파츠가 붙으니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저런 이펙트 파츠가 너무 잘 어울려요. 게다가 이런 역동적인 표징까지 해주니까 와 이건 뭐 그냥 금상첨화네요. 인피니티 워 버전 토론은요.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마펙스에서 엔드게임 토론 나온단 말이죠. 3대장. 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인피니티 워토르 이펙트 파츠를 낀 상태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간지 포즈 한번 잡아봤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포즈죠.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네요. 아 나 진짜 뭐라 다른 말 할 말이 없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펙트 파츠가 잘 떨어져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아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쓰고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 이런 포징 하나만으로도 빨리 전시하고 싶은 욕구를 마구마구 불러일으키는 마펙스 인피니티 워토르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는요. 바로 요겁니다. 조각 접착제 이거 어디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위에 딱 마크 보니까 이거 어디 거다? 다이소 거다.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블루테이인데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요거 건들면 툭툭툭툭 떨어졌었거든요. 장난 아니게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눈꼽만 치 제가 얼만큼 썼냐면 한쪽에 요만큼 썼습니다. 요만큼 이만큼 쓰고 나머지 이만큼 남은 거 이거 하나 또 다른 데 여기저기 막 썼어요. 이거 쓰고도 이만큼 남는단 말이에요. 천 원 때문에 여러분 피규어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거 하나 사가지고 집에 놓고 그냥 쓰세요.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마펙스 욕하고 뭐 서운하다 이게 뭐냐 뭐 그렇게 하셔도 이거 안 붙는 게 붙지 않아요. 이 토르 자체가 마음에 든다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은 뭐 우리가 채워가지고 가지고 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용했더니만 아우 이거 떨어지지 않아요. 매우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정말 매우 소량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꼭 여러분 추천드리면서 계속해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UV 라이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까먹을 뻔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가지고 있는 UV 라이트가 세지가 않아가지고 별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UV 라이트 온 짜라란 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 실물로 보면 굉장히 간증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밝지가 않다 보니까 없는 거 있는 거 요 밑에서 지금 위로 비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밑에 스톤 브레이크 쪽은 좀 밝은데 위로 갈수록 빛이 닿지 않나 봐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아 이게 참 위에서도 비춰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이게 실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하지만 뭐 어찌됐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니까 일단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네 오랜만에 핫토이 꺼내가지고 세팅하려니까 힘드네요. 박스에 있는 거 껴가지고 지금 망토에다가 와이어 넣어가지고 또 잡아주고 이러니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 스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원래 들어있던 게 아니라 배드 토마토라는 회사에서 따로 고증에 맞는 크기로 내어줬던 스톤 브레이크입니다. 이 바펙스가 머리가 좋은 게 핫토이 플러스 배드 토마토까지 다 첨념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런 이펙트 파츠와 이런 와이어의 아이디어는 핫토이와 배드 토마토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사용했다는 거 6인치 토르 중에서는 거의 종결 종결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핫토이 토르 얼굴도 우리 햄식이랑 그렇게 많이 담지 않았어요. 비슷하긴 한데 우리 햄식이랑 완전히 싱크로이로 막 쩔게 막 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저걸 이제 축소해가지고 플래시백에서 내줬던 헤드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헤드를 구하진 않았어요. 되게 퀄이 좋긴 하지만 그냥 있는 거 사용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사실적이고 퀄리티가 높은 것을 원한다. 그럼 당연히 핫토이 구해야죠. 근데 핫토이는 포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포징 아주 잼병이에요. 정말 안 나옵니다. 몸부터 목까지 일자라서 토르가 아 멋진 포징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우루 상반신 맨팔로 교체해줬습니다. 그리고 안대헤드도 끼워줬습니다. 이야 이것도 정말 잘 나왔네요. 마감이 그렇게 이상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저 맨팔 질감이라던가 근육에 살짝 살짝 갈라진 것들이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있고요. 조형도 그렇고 도색도 아주 살짝살짝 명암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단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헤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헤드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까 전에 각성 눈 했던 것도 사용은 했었는데 크게 다를 것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눈만 하얗게 칠해준 거라서 UV 라이트에 반응을 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안대헤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대의 이렇게 안쪽에 몰드 디테일까지 잘 살려줬고요. 여기도 역시 수염이 좀 옅어요. 나중에 좀 리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치 위쪽만 바뀐건데 이거 확실히 멋집니다. 네 요게 아주 뭐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몰드들 조형들 너무 좋고 특히 팔의 근육조형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빈약하지도 않고 이렇게 갈라진 데피니션도 표현이 되어있고 생각보다 꽤나 괜찮습니다. 여기 이두쪽도 갈라져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요거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요거 아쉽긴 하고요. 요게 안쪽에도 또 이중관절이라 똑같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세워놓은 것보다 살짝 빼가지고 포징을 해놓으면 벌컵이 상당히 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있고요. 요기도 이중관절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잘 꺾이고요. 네 손목도 역시 잘 되어있고 요런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고요. 괜찮습니다. 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요런 디테일들 다 살려줬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빠질 것 네 이것도 빠지겠네. 아 네 요기 플라스틱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빠지겠습니다. 요기 안쪽에다가 망토를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요런 질감 표현들 잘 되어있습니다. 이게 벌어져도 안이 막 너무 보인다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꽤나 괜찮아요. 아 되게 마음에 드네 진짜. 요것도 한번 포징 한번 지어볼까요? 네 맨손 토르 요런 포징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 아주 간지납니다. 멋있네요. 팔이 나오니까 이게 딱 근육이 나오니까 확실히 토르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면서 예 인피니티워 시절의 그 모습도 생각나면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고 어 이거 좀 뭐가 달라졌는데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 네 맞습니다. 저 스톤브레이크 엄청 큰 걸로 바꿔줬어요. 저게 어디 있는 거냐면 마블 레전드의 스톤브레이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피니티워 버전 토르가 가지고 있는 스톤브레이크가 있고요. 그게 바로 저거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뚱토르한테 있는 스톤브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보니까 엄청 작아요. 그냥 마펙스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건 못 들 것 같고 요걸로 바꿔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크기가 맞는 건데 아니 왜 마펙스랑 반다니는 다 저 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아 진짜 아무튼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이제 또 핫토이와 비교해서 한번 갑니다. 요 포징으로 자 핫토이도 똑같이 포징을 지으려고 했으나 핫토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일자예요. 목까지 일자예요. 그래서 허리부터 목까지 일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잡히긴 합니다. 하지만 저 실리콘 팔이라던가 헤드의 조형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멋지긴 한데 아무튼 포징하면 부자연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지금 보니까 이 마펙스 토르가 정말로 핫토이 거를 거의 참조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안대의 모양까지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스톤브레이커의 크기의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딱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주 멋져요. 맨팔 토르 마블 레전드와 함께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블 레전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큽니다. 엄청 크네요 진짜. 6인치와 7인치 정도 차이 살벌하게 큽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토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블 레전드도 만구치고는 굉장히 퀄이 좋게 나오지만 닮았네 안닮았네로 치면 아펙스를 뭐 따라갈 수가 없네요. 크기 차이가 일단 크고 프로포지션도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딱 봐도 눈이 이상하지 않다면 마펙스가 좋은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마블 레전드도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완구니까. 네 마블 레전드 인피니티 워 버전의 토르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으로 망토 커스텀 한번 해봤던 건데 옛날에 암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블 레전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이거 커스텀한이라고 이런 데는 좀 까지고 그랬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사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망하긴 합니다. 얘는 15세 이상 가지고 노는 거고 얘는 4세 이상 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게 살짝 민망하긴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같은 비슷한 사이즈의 토르끼리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해 봤습니다. 아유 마펙스 정말 볼수록 너무 좋다. 아주 잘 나왔어요. 네 논란의 중심 반다이와의 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기 비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뭐가 더 커 보입니까?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거의 비슷해요 진짜. 왜냐면 제가 토르 목을 한 1mm 정도 늘려줬기 때문에 목이 다시 내려가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이 컨디션 정말 똑같이 나왔거든요. 다리 벌어진 거 각도까지도 거의 보폭 비슷하게 돼 있고요. 앞꿈치 나온 것까지 비슷하게 해놨고 몸을 최대한 필 수 있는 거 피고 고관절 늘려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자세로 해놓은 거거든요. 목도 필 만큼 펴놓고 와 근데 진짜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 대신 그런 건 있어요. 반다이가 다리가 조금 길어요. 반다이가 허리가 얇아요. 반다이가 상체가 더 좁아요. 길기만 조금 더 긴 거야. 하체만.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프로포션을 봤을 때는 반다이보다 마펙스의 압승입니다. 하지만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반다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왜냐면 헤드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러운 토르 정도? 토르가 이쪽이 더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마펙스보다 반다이가 훨씬 더 토르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라든가 고형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디테일을 봤을 때는 마펙스 압승입니다. 이건 제가 딱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마펙스 인피니티 워 버전의 토르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과 함께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펙트 파츠와 헤드가 3개나 있고 상체까지 더 있는 이 파츠 와 정말 혜자 중에 혜자였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고요. 조형도 너무 좋고 도색도 너무 나쁘진 않았고요. 망토만 제가 조금 손 봐주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리뷰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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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